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제작했던 탑 드레스의 탑 부분 패턴에 대해 리뷰를 해볼게요. 탑 패턴은 책에도 잘 나오지 않고 저도 드레스를 따로 배워서 제작한 게 아니라 처음 탑을 제작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작을 했었을 때는 조금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때 수정한 부분을 토대로 정리해 놓은 패턴입니다. 이후 탑을 제작할 때 이 패턴을 토대로 제작을 합니다. 쇼 모델이 입을 의상이었고요. 아마 신장 178 정도의 표준 5호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가슴둘레 82, 허리 62로 볼게요. 품은 4분의 바스트 플러스 0.3에서 0.5를 주고 진동은 4분의 바스트 마이너스 2, 등길이 38, 앞길이 40을 줬고요. 어깨가 없으니 앞판부터 그릴게요. 위 사이즈를 토대로 기초선을 그려줍니다. 유장 유폭에 따라 BP점을 찾아주고요. 허리는 옆선에서 2cm를 넣고 BP를 잡아줍니다. 프린세스 라인을 그리기 위한 중심선을 그려주는데요. 여기서 허리는 1.5씩 넣어줄게요. 디자인에 따라 앞가슴 라인을 그려주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줬습니다. 가슴은 BP가 지나가는 이 부분이 제일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윗부분은 가슴둘레보다 작은 치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탑을 제작할 때 어려운 점이 아마도 여기가 많이 뜨는 걸 거예요. BP가 지나가는 점을 유상동이라고 하고 윗가슴을 상동, 이 숫자의 차이를 유차라고 합니다. 기획사에서 모델 사이즈를 줄 때 상동, 유상동 치수를 나눠서 세세하게 적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럼 그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가슴둘레 한 사이즈만 알려주는데 우리에게 알려진 가슴둘레는 가장 볼륨감이 있는 유상동이라 이 사이즈에서 약 2cm를 빼서 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1cm씩 2cm를 빼서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는 가봉해서 더 잡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겨드랑이 밑부분도 뜰 때가 있어서 이쪽 겨드랑이 쪽에서도 0.3을 빼서 라인을 그려주고요. 압춰진 분량 1.5를 내리고 앞라인을 그려줍니다. 뒷판은 허리가 컸는지 옆선에서 3cm를 넣었네요. 그리고 상동에서 0.3을 넣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요. 프린세스 라인을 만들어서 똑같이 허리를 잡아줘도 되는데 이 디자인은 아마 이렇게 끈을 끼웠던 거라 허리도 안 넣고 이렇게 절개를 해서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은 좀 크게 나와도 당겨주면 돼서 가슴이 크게 뜰 일이 없었던 디자인입니다. 신장 178cm를 기준으로 상의장 38에서 40cm일 때 스커트 총장은 115cm 하면 적당히 맞고요. 여기서 15cm 이상의 힐을 신기면 좀 짧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커트장은 115에서 120cm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훌은 허리의 4배를 잡았습니다.